자, 오늘 55쪽 말해봐요. 55쪽 말해봐요. 해봅시다. 자, 1번. 1번. 자, 무슨 계절이에요? 자, 나바 먼저 해보세요. 자, 벨라 먼저 해보세요. 1번. 무슨 계절이에요? 머나나뽀홍. 머나나뽀홍. 무심스미. 아빠. 아빠. 무심스미. 아빠. 무심스미. 봄. 1번. 봄이에요. 1번. 봄. 봄. 2번. 무슨 계절이에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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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나바 4번.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 그렇죠, 여름. 5번. 무슨 아빠 무슨 계절이에요? 나바 4번. 무슨 구구로? 아빠, 무슨 구구로. 가을. 다음, 6번. 무슨 계절이에요? 무심 아빠. 무슨 구구로? 여름. 여름. 다음, 벨라 7번.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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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4번. 2번. 8번. 사마아. 자비 이니 디아포스 하자. 다음, 9번.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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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나바. 10번.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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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나바.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 겨울. 다음 12번. 무슨 계절이에요? 무심쓰미? 봄. 그렇죠. 봄이에요. 오케이. 자, 1번. 봄에 뭐래요? 벨라. 봄에 뭐래요? 원하나 봄. 그렇죠. 원하나 봄. 나무를 심어요. 원하나 봄.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요. 심다. 원하나 봄. 심다. 원하나 봄. 심다. 나무를 심어요. 심다. 다음. 봄. 꾸푸꾸꾸. 뭐예요? 꾸푸꾸꾸. 꾸푸꾸꾸. 나비. 꾸푸꾸꾸. 나비. 꾸푸꾸꾸. 나비. 꾸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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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봉화. 뭐예요?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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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봉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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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날씨가 어때요? 봄 날씨가 어때요? 봄 날씨가 봄 날씨가 따뜻해요 그렇죠.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렇죠. 따뜻해요 따뜻해요 봄은 날씨가 따뜻해요 다음 3번 나방 겨울에 뭐예요 나방 어디 있어요 나방 생각해봤던 나방 어 오케이 나방 겨울에 뭐예요 춥다 겨울은 추워요 겨울은 추워요 겨울은 추워요 스키를 타요 스키야 겨울은 추워요 스키를 타요 겨울은 추워요 겨울은 추워요 스키를 타요 다음 여름 자 이게 뭐예요 스만까 스만까 수박 스만까 수박 스만까 수박 여름에 무엇을 먹어요 여름에 무엇을 먹어요 수박을 먹어요 스만까 수박 다음, 가을 가을은 날씨가 어때요? 가을은 시원해요 가을은 시원해요 다음, 여름에 뭐해요? 베르낭 베르낭 여름에 해변, 바다에서 바다에서 수영해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해요 바다에서 수영해요 다음, 7번, 겨울 겨울 뚫은 살주 아빠, 겨울에 눈이 눈이 와요 겨울에 눈이 와요 그렇죠 다음, 여름 여름은 날씨가 어때요? 여름은 날씨가 어때요? 여름은 더워요 여름은 더워요 여름은 더워요 여름은 더워요 뭐예요 아빠 아빠 나바 나바 나 나 봐봐 나 봐봐 비가 와요 그렇죠. 비가 와요. 다음은 겨울은 날씨가 어때요? 겨울은 날씨가 어때요? 겨울은 날씨가 추워요. 겨울은 추워요. 봄은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좋아요. 추웠죠? 무심 쓰니? 바구스. 알겠어요? 무심 쓰니? 무심 쓰니? 무심 쓰니? 무심 쓰니? 무심 쓰니? 무심 쓰니? 네, 그래요. 선생님이 보내줄게요. 나한테 선생님 아까 업로드했어요. 오케이. 아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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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나무를 심어요. 봄에 나무를 심어요. 봄에 나무를 심어요. 봄은 따뜻해요. 봄은 따뜻해요. 겨울은 추워요, 스키를 타요, 여름은 여름에 여름에 수박을 먹어요. 여름에 수박을 먹어요, 여름에 수박을 먹어요. 가을은 시원해요, 무심구구로 쓰죠. 다음 6번 은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해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해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해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해요. 다음 7번 은암, 겨울에 눈이 와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해요. 눈이 와요. 다음 8번 스킵, 9번, 여름은 더워요. 여름은 더워요. 다음 10번, 여름에 비가 와요. 여름에 비가 와요. 뚫은 후잔, 여름에 비가 와요. 다음 11번, 겨울은 추워요. 봄은 날씨가 좋아요. 봄은 날씨가 좋아요. 좋아요. 봄은 날씨가 좋아요. 봄에 나무를 심어요. 봄에 나무를 심어요. 봄에 나무를 심어요. 봄에 나무를 심어요. 봄이 나무를 심어요. 다음 2번, 여름에 비가 와요. 봄에 나무를 심어요. 음. 3번. 겨울은 겨울은 스키를 다요. 겨울은 추워요. 스키를 다요. 겨울은 추워요. 스키를 다요. nie 수상화면іт. 깨울은 iyo. 네. breathe. 잘убли지 않는 심 notDer. 추워 dingin dingin 스와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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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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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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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은 바다에서 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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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나무를 심어요. 봄에 나무를 심어요. 여름은 바다에서 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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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라고 타요. 무심가 무심딩인. 무심딩인? 딩인. 나잇? 나잇 스키. 다음 4번. 여름에. 여름에. 숙박을 마셔요. 먹어요.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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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번. 가을. 가을은 시원해요 가을은 시원해요 무심구구르 6번 시원합니다 으아 바다 무심빠나스 무심빠나스 버르낭 디라오 그렇죠 버르낭 디라오 두주 7번 여 원래 눈이 와요 오케이 겨울에 눈이 와요 어 무심빠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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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겨울에 눈이 와요 다음 9번 9번 여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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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여름은 더워요 여름은 더워요 무심빠나스 무심빠나스 다음 10번 여름에 비가 와요 무심빠나스 무심빠나스 울란 추워요 음 무심빠나스 무심빠나스 12번 범 범 범은 날씨가 무심빠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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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요 나와봐 벨라 자 기타 그 부쿠라띠안 부쿠라띠안 가봅시다 음 자 부쿠라띠안 밥 은암 밥 은암 할라만 두아플루 은암 비가 와서 집에 있을 거에요 자 부쿠라띠안 자 부쿠라띠안 자 부쿠라띠안 자 부쿠라띠안 자 부쿠라띠안 부쿠라띠안 수다 오케이 자 1번 노모로사또 자 무엇을 해요 등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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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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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무라 Доз아 삼아 competitor 수다블로 자 뒤거로생ala tolloo 농어로 두 basin 네너로 3 수다 다 했어요 수다 오케이 잘 나와봐 너머로 도와 해 보세요 나와두와 비가 왔어요 비가 와요 아르띠냐 눈이 와요 아르띠냐 너머로 도와 눈이 와요 아 두른 살주 눈이 와요 오케이 다음 3번 나와봐 한번 해 보세요 한국어가 독일 독일 재미있어요 아르띠냐 바삭고래야 쉽고 뭐해 쉽고 쉽다 뭐해 쉽다 바삭고래야 쉽다 무다 바삭고래야 무다 단 단 아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무녀 무녀 무녀랑 깐 그렇죠 무녀랑 깐 바삭고래야 무다 단 무녀랑 깐 오늘 바로 바삭고래야 무다 단 무녀랑 깐 바삭고래야 무다 단 무녀랑 깐 박이 멜라삼아 벨라삼아 나와봐 박에만아 아 아 아 무다야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음 자 노모로 두아 자 노모로 사투 노모로 두아 뒤 걸어 잠깐 둘러 어 자 봄 여름 끄무디안 아빠 옆 오늘 배속 이번 주 인구두 반 아빠 인구두 반 아빠 이렇게 인구두 반pton 크림 다 했어요 수다 블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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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보세요 블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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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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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1번 라바 한번 해보세요 봄 봄 가어 여름 끄무디양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어머라 파고스 자 아리띠깐도 해보세요 아리띠깐 주가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무심선미 음 여름 무심단 어 가어 무심구쿨 야 나 오늘 오늘 다음 주 네 이번 주 오케이. 이번주 이번주 민구이니. 다음주 민구 득반. 잘했어요. 와우. 아주 잘했어요. 나와봐. 잘했어요. 다음 봅시다. 3번 알맞은 것을 골라 써보세요. 좁아 문을 쓸라. 좁아 둘러 쓸라. 양 번하라. 양 조쪽. 등한 버릇다냥 안. 등한 디아따스. 자, 1번. 벨라 디바짜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먼저. 2번, 1번. 1번.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숙가 무심 구굴. 그렇죠. 숙가 무심 구굴. 자, 벨라. 벨라는 무슨 계절이 좋아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오케이. 다음 2번, 2번, 3번, 4번, 5번. 자, 뒷걸어 잠깐 둘러야잉. 네. 먼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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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아, 블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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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나바 2번 나바 해보세요 인형이 어때요? 응 어 어 어때요? 아빠 알았지? 인형이 어때요? 보내깐요 아 보내깐요 보내깐요 귀여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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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인형이 어때요? 귀여워요 다음 3번 벨라 여름 Nagy aux 민수 하고 같이 가요 아멘 같은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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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과목이 같이 같이 4번 놔봐 이번 주 말에 뭘 해요? 아빠입니다 놀이공원에 갈 거에요 놀이공원에 갈 거에요 아래 그냥 놀이공원에 갈 거에요 마우 안될 어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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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especially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에요? 바다 아 하늘 마우 이니 마우 멀라꼬깐 아빠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마우 버르기 끄 따만 버릇아인 그렇죠. 놀이공원 마우 버르기 끄 따만 버릇아인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5번 벨라 벨라 왜 겨울은 안 추워해요. 왜 겨울은 안 추워해요. 겨울은 추워서 안 추워해요. 그러나 무심 사오 중인, 나는 안 추워해요. 그렇죠. 겨울은 추워서 안 추워해요. 무심등인, 사야, 띠닭, 숙가. 오케이. 선생님 따라하세요. 이코디 선생님, 다리 너머로 사또.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해요.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인형이 어때요? 인형이 어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다음 3번, 누구하고 같이 수영장에 가요? 누구하고 같이 수영장에 가요? 민수하고 같이 가요. 민수하고 같이 가요. 왜 겨울을 안 좋아해요? 왜 겨울을 안 좋아해요? 겨울은 추워서 안 좋아해요. 겨울을 추워서 안 좋아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해봅시다. 라바, 나바, 아, 벨라, 베. 다리 너머로 사또. 사빠이 너머로 리마야.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가을이 좋아요. 인형이 어때요? 귀여워요. 누구하고 같이 수영장에 가요? 민수하고 같이 가요. 이번 주말은 뭐래요?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왜 거... 왜... 왜... 겨울을 안 좋아해요. 겨울은 추워요. 안 좋아해요. 겨울은 추워서 안 좋아해요. 겨울은 추워서 안 좋아해요. 자, 디발리. 벨라, 아, 나바, 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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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을 좋아해요? 가을이 좋아요. 인형이 어때요? 귀여워요. 누구하고 같이 수영장에 가요? 민수하고... 민수하고... 민수하고 같이 가요? 민수하고 같이 가요. 이번... 이번 주말에 뭘 해요?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왜 겨울을 안 좋아해요? 왜 겨울을 안 좋아해요? 겨울을... 겨울을... 왜 겨울을 안 좋아해요? 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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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해요. 그렇죠. 겨울은 추워서... 안 좋아해요. 나바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왜요? 억울을 안 좋아해요? 응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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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아...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그래요. 바구스. 가을을. 나는 시원해서 가을을 좋아해요. 바구스. 스칼리. 질문 있어요? 아. 그쵸. 조사스번 하느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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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스. 스칼리. 자. 이제 을을 좋아해요. 이가 좋아요. 알겠죠? 을을 좋아해요. 이가 좋아요. 가을을 좋아해요. 가을이 좋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그래요.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없어요. 벨파 언니도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아. 벨파 언니도 생일 파티에 같이 갔어요? 어. 아. 벨파 언니 주가 이끝. 띠이 베스 다울랑 다운 나바. 그래요.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